2015년 데뷔 이후로 무섭게 성장한 아 네 오늘 잘 뽑으시고요 노란 손이 서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이번에 아 왼쪽? 아 왼쪽? 네 왼쪽 오줌 나 symptom 서로 모르고 그렇게 포옹을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가면 벗고 나서 백호 씨인 줄 알고 너무 좋았어요 전주 알고 있었나요? 네 알겠더라고요 사담 좀 해봤어요 아니 지금 OST도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아 지금 난리 났어요 그 대박난 기운을 몰고 와서 지금 블루카펜 현장에 서 계시고 오늘 또 큰 무대 아니겠습니까 2018 소리바다 베스트 K-뮤즈가 어제 그렇죠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무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는 무대인데요 본무대를 너무너무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팬분들이 미리 기다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곳곳에 다 계시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?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분들한테 지금 저쪽 오른쪽 정면 왼쪽 다 계시거든요 아유 난리 났어요 우리 정연군은 얼굴까지 들고 왔어요 정연, 동호, 롤 네 지금 저쪽, 아 저쪽이 계시죠? 네 민기야 사랑해 아 그래요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러브 분들 들리시나요?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무대 정말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 뉴스더블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ую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